포르쉐 911 컨버러블 2007년식 차량의 30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소리 크기가 커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음악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며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언덕에서도 힘이 부족함을 못 느끼실 정도로 모든 전기가 최고조를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포르쉐 911 컨버러블 2007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